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서영은 작가님의 사다리가 놓인 창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독자님들의 마음을 단비처럼 촉촉히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서영은 작가님은 강원도 강릉 출생입니다. 1968년 사상계 신인작품 공모에 단편 교가 입선하며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작가는 삶의 질적 상승을 지향하는 작품 세계를 일관되게 추구해왔습니다. 타성에 젖은 일상을 거부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인물들이 작품의 주로 등장하는데 그 부류는 바로 여성입니다. 작가는 자기의 삶을 고향시키고자 하는 자의식이 강한 여성을 작품에서의 중요 인물군으로 삼아 우리나라 여성문학의 한 계보를 형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문학상 연합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먼 그대, 나와다, 사막을 건너는 법, 황금 깃털, 사다리가 놓인 창, 살과 뼈의 축제, 꿈길에서 꿈길로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사다리가 놓인 창 서영은 언제나 한낮이 되도록 늦잠을 자는 오빠가 그날 아침 새벽 같이 일어난 것은 다섯 번이나 고배를 마신 미군부대 PX 관리자 모집시험에 재응시하러 가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는 동안 그는 두 여동생의 머리맡에서 앉은 뱅이 책상 위에 거울을 세워놓고 애프터 세이브 로션으로 얼굴에 화장을 했다. 알 전등에 쏟는 듯한 불빛에 눈이 부신 것도 무릅쓰고 자는 재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의 거동 하나하나를 감은 눈 위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손에 로션을 덜어 얼굴에 바른 뒤 그것이 피부에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살갗을 토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상큼한 바닷바람을 연상케 하는 로션의 향기도 맡을 수 있었다. 우윳빛 사기용기에 푸른 범선이 그려져 있는 그 로션의 향기는 그야말로 범선이 순풍을 타고 넓은 바다를 거침없이 항해하는 그 상표에 꼭 어울리는 듯 싶었다. 오랫동안 직장을 얻지 못한 오빠가 어째서 그 로션을 그토록 아끼고 애용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평소에 그 로션을 몹시 아껴서 그것을 병에서 덜었을 때는 참기름 장수만큼이나 신중했다. 어느 날 내가 그것을 훔쳐 발라보다가 그에게 들킨 뒤로는 병을 서랍 속에 감춰버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엔 스스로 자기의 장도를 격려하기 위함인지 또는 이제 취직이 되면 그깟 로션쯤이 문제냐 싶었는지 하여튼 적지 않은 양의 로션을 질퍽하도록 얼굴에 바른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향기롭고 가벼운 어떤 물기가 그의 얼굴에서 내 얼굴에까지 튕겨 달아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쪽에 등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들킬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맘 놓고 그를 훔쳐보았다. 그는 잠자기 전에 머리를 잘 빗고 그 위에 검정 그물망을 뒤집어 썼는데 면도를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그때까지도 망을 벗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길지 않은 머리카락은 그 방으로 해서 지나치게 잠을 잔 나머지 두부의 검은 에나멜 칠을 한 것 같이 보였다. 가끔씩 그는 얼굴을 바짝 거울에 들이대고 뭔가를 꼼꼼히 살펴보는 신용을 하다가 다시금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드려댔다. 그는 흡사 얼굴을 두드려대는 나르시스 같아 보였다. 얼굴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과 손등도 그렇게 두드려댔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오빠에게 가장의 지위를 떠막혀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짐을 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는 삶을 헤쳐나가는데 보습이 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렇다 할 기술이나 어엿한 대학의 졸업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생을 각오하고 험한 노동판에 뛰어들 용기나 뚝심조차도 없었다. 어떤 연휴로 그가 BX 관리자 모집 시험에 자기의 장례를 온통 다 걸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손닿는 데 있는 유일한 문마저도 그에겐 쉽사리 열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험에 다섯 차라나 응시했지만 다섯 번 다 떨어졌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필기시험에 떨어졌고 필기시험에 합격했을 땐 신체검사에서 폐의 통공이 발견되고 말았다. 그것이 세 번째 코비였다. 자신이 폐계락 환자였다는 사실이 놀라워 그는 시험에 떨어져 낙방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러나 필기시험 성적만은 1년 동안 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간 동안 신체검사에 통과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다시 필기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했으나 신체검사에서 아직도 폐에 뚫린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폐의 결액에 약이 된다는 보신탕을 먹고 틈만 나면 잠을 잤다. 면접 및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부터는 하를도 빠지지 않고 보신탕을 먹었다. 애아들인 동시에 3대 독자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집안의 재산이 넉넉했을 동안에 그가 아무리 말썽을 비우고 돌아다녀도 부모의 헌신과 급력이 그 뒷감당을 충분히 해댈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는 한 번의 낙제와 두 번의 정학을 빠졌다. 낙제도 정학도 따지고 보면 그에게 꼬여드는 여자들로 인해서였다. 그에게 날아드는 연서 중엔 그를 뽕티라고 부른 것도 있었다. 그가 그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젊은이의 양지나 애정이 꼽히는 나무에서의 뽕고 메리 클리프트처럼 연출해 보였는지 또는 나이가 들어도 마냥 겁먹은 아이처럼 희둥그런 눈 그러면서도 눈매에 우수가 어려 있는 그의 용모가 단지 뽕티를 닮아 보였든지 그건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어떤 불미스러운 흔적도 그의 학적부를 더럽히진 않았다. 그가 간신히 대학에 들어갔을 즈음엔 우리 집의 재산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는 공부에 열중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 열흘이 멀다 하고 돈을 붙여달라는 편지가 집으로 날아들었다. 치즈가 떨어졌어요. 하숙집 반찬만으론 영양이 부족하므로 이것만은 꼭 먹어야 합니다. 며칠 전 노상에서 순경한테 윗돌이와 구두를 몽땅 뺏겼어요. 윗돌이는 미팔군에서 흘러나온 신품이었답니다. 제 친구들은 순경들 눈가림 하느라고 염색을 해 입지만 저는 염색을 하지 않고도 그들의 눈을 피해 잘 다녔습니다. 그날은 재수가 없었던 거죠. 남대문 도깨비시장의 제가 아는 상인에게 부탁했더니 요즘은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 저한테만은 흠없는 신품으로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고 숨가쁘게 편지를 써 보냈다. 부모는 등록금과 하숙비에도 별도로 120온스짜리 깡통에 든 치즈값과 언제 또 압수당할지 모르는 미육군의 군복과 워커값까지도 꼬박꼬박 서울로 송금했다. 치즈야 얼마를 먹든 옷과 구두를 얼마나 빼앗기든 졸업만 해다오 하는 심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3학년 1학기가 되어 그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장례를 생각해서 졸업장만은 따두어야 한다는 부모의 애원과 설득에 그는 한 나이라도 빨리 사해 나가는 놈이 유리하다고 맞섰다.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걸상을 뜰에 매다 꽂으며 대학 얘기를 두 번 다시 자기에게 꺼내면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부모를 위협했다. 그리하여 그는 남보다 2년이나 빨리 사해에 발을 들여놓았다. 발만 들여놓았지 그는 사해를 어떻게 헤쳐다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세파에 발만 담근 채 그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동안 우리에게 남은 재산은 물에 풀리는 비누처럼 달아 고향의 마지막 부동산을 정리하여 서울 청량리 밖 어느 대학 근처에 간신히 마련한 방 4칸짜리 후생 주택이 전부였다. 휴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어머니는 우리의 재산이 더 이상 비누거품처럼 풀리지 못하게 요지부동의 쇠기를 박은 것으로 확신하는 듯 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 봄을 받고 보니 비축해둔 쌀과 연탄과 김장이 다 떨어졌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수심이 몰려들었다. 집을 새로 사고도 난방 때문에 비워둘 수밖에 없던 방 하나를 전세 주었다. 그러고도 또 몇 달이 속절없이 지나갔다. 나의 휴학으로도 궁지에 몰린 우리의 가게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이번엔 우리 네 식구가 모두 한 방을 쓰고 방 두 칸을 더 비워 하숙생에게 내주었다. 세 명의 하숙생이 되는 밥값이 우리의 가게를 버팅겨 주고는 있었으나 그것조차도 위태로웠다. 그 중 한 명이 지독히 가난하여 석 달째나 공밥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자는 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오빠의 밥상을 들여온 어머니가 나를 깨웠기 때문이다. 수업날 아침 아들의 밥상 머리에 두 딸이 다리를 뻗고 자는 것이 뭔지 꺼림칙했는지 모른다. 오빠가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동생과 나는 잠자다 말고 일어나 억지로 밥상 머리 맛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 했다. 어머니가 그 금기를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음에도 오빠는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니 이상했다. 옅다. 다 쓰지 말고 남겨 가지고 와야 한다. 무조건 너그러워진 어머니는 여비를 후하게 준 것이 금방 후회되는 듯 단서를 붙였다. 하지만 오빠는 한 번도 여비를 남겨 가지고 온 일이 없었다. 속이 상한 나머지 오는 길에 술을 마셔버렸다고 했다. 마지못해 상머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나 나는 차츰 혼자만의 걱정에 사로잡혔다. 어머니가 오빠의 시중을 들라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 내 근심이었다. 지난번 그가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었다. 그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어머니가 그의 소매를 잡았다. 가만히 꺼라. 구두 좀 닦아야겠다. 오빠의 구두를 닦아주라는 소리에 나는 울 것처럼 얼굴이 달아올랐다. 빠른 걸레를 가져와서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나에게 어머니가 재촉했다. 나는 신발을 닿도록 바라고 서 있는 오빠 발 아래로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는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오빠를 대문밭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속이 상한 나머지 화를 벌컥 냈다. 아니, 내 오빠 구두 좀 닦아준 것이 그렇게 원통하단 말이냐?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딸의 어린 시절부터 수줍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 때문에 수없이 골탕을 먹었던 것이다. 딸은 손님들이 왔을 때 심부름만 시켜도 얼굴이 자줏빛으로 붉어져 울먹거렸다. 이윽고 밥상을 물린 오빠는 어머니가 건네주는 약병에서 원기소를 한 줌 꺼내어 물 없이 씹어먹었다. 오빠는 약병을 창틀 위에 올려놓았다가 도로 집어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도로 같은 자리에 놓으면서 꾸중하듯 에미를 알뜰이도 부려먹는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투박하긴 해도 방안이 훨씬 잘되는 오버를 놔두고 푸른 체크무늬 반 코트를 걸쳤다. 그런 뒤 깃을 세워봤다가 도로 내리고 그 위에 고동색 모지 버플러를 두르고 그 한쪽 까닥은 어깨 뒤로 넘겼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는 자기의 모습이 만족스러운지 싱긋 웃었다. 아주 훗날에 가서야 나는 왜 그가 번번이 시험에 낙방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PX 관리자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노무자를 뽑으려는 그들로서는 짙은 세이브로션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봉티를 닮았다 스스로 착각하고 머플러로 목을 멋지게 휘감은 남자의 그와 같은 멋스러움은 오히려 첫눈에 눈밖에 났을 것이다. 오빠는 준비를 다 마쳤다. 그가 이제 자기의 신상명색 카드가 들어있는 노란 사각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갈 참이었으므로 나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어머니가 지난번처럼 나에게 오빠의 구두를 닦아주라고 할까 봐서였다. 나는 오빠보다 먼저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숨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야 배가 아픈 신용을 하며 밖으로 나왔다. 저녁상에 올릴 콩나물을 다듬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겨울의 짧은 해라고는 해도 3시 담집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오늘따라 저녁 준비를 서두르는 것은 오빠의 귀가를 기다리는 초조함을 달래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어머니가 신문지 위에 콩나물 양재기를 올려놓자 나는 말없이 찌그러진 그릇 앞으로 다가앉았다. 갑이 싸면서도 반찬 가지수를 늘리는 데는 콩나물만큼 십상인 것이 없었다. 하숙생들로부터 도레미탕 도레미 무침 으로 놀림 받으면서도 다행히 접시가 번번이 비어 나오는 까닭에 우리는 종종 콩나물 반찬을 상에 올렸다. 도우란 콩나물 대가리에서 껍질을 발라내고 실뿌리를 다듬는 일은 번거롭긴 해도 손에 익을 대로 익어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딴 생각에 젖어들 수 있었다. 나의 상념이 곧장 날아가 딸애를 접는 곳은 영화 파괴에서 오드리 헷번이 약혼자에게서 받은 가느다란 금반지를 빼어넣고 육중한 문 안으로 사라졌던 수녀원이었다. 친구 여숙과 함께 나는 그 영화를 보았었다. 우리는 그날 여숙의 유일한 혈친이었던 애할머니를 청운동에 있는 양로원에 입양시켜 놓고 여숙이 차고 있던 브로바 손목시계를 팔아서 중앙극장으로 갔다. 빈곤과 저속에 항거하여 고개를 빳빳이 세우기에 지쳐있던 나는 그토록 우아하게 세상과의 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마리아 수녀가 된 헷번은 아름다운 금발을 절단당하고 사랑을 손가락에서 빼어내버렸음에도 헐벗고 초라해 보이기는커녕 한충 지순한 매력이 덤쳤다. 부신 논자였던 나는 그 지순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검은 수녀복이 혹독한 자기 부정과 선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약속하는 의미임을 잘 알지 못했다. 마리아 수녀가 왜 번번이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라고 입속으로 대내이며 끊임없이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려 대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갑자기 옆자리에 여숙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나는 여숙의 무릎을 살짝 꼬집었다. 우리 할머니가 불쌍해. 난 칼태야. 벌떡 일어서는 여숙을 주저앉힌 뒤 나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내내 여숙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막상 영화가 끝났을 때는 여숙이 날 놓아주지 않았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나는 마지 못한 듯이 따라가서 짜장면이 나오기도 전에 금계랍처럼 샛노란 단문지를 맨입으로 씹어 먹으며 제의했다. 우리 수녀가 되자. 또다시 눈물로 흐려진 안경을 벗으며 여숙이 발칵 화를 냈다. 얘는 남 속생해 죽겠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여숙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수녀가 되면 우리를 구력스럽게 하는 삶이 더 이상 우리를 넘버지 못하리란 것을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있니 어머니의 핀잔을 듣고 한없이 마리아 수녀를 뒤쫓고 있던 나의 상념은 찌그러진 콩나물 양재기 앞으로 되돌아왔다. 신문지에 버려야 할 실뿌리는 양재기에 양재기에 담겨 있어야 할 다듬은 콩나물이 신문지에 수북이 버려져 있었다. 뒤늦게야 그것을 깨달은 어머니도 정신을 다른 데에 쏟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아무래도 밖에 좀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손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한숨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 하고 나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나로서는 오빠가 이번에도 낙방한다면 그 뒤 우리 가족에게 닥칠 어려움이 어떠할 것인지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희망은 내가 지닌 유일한 방패였다. 다 다듬거든 씻어서 헹궈놓고 밥살 좀 안쳐라. 보리살을 많이 섞어야 한다. 오빠를 마중하러 나가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탕구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잔인한 미래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오빠가 취직시험에 또다시 낙방하자 우리 식구는 오빠에게 걸었던 기대를 나한테로 옮겨보려고 애썼다. 나는 국민학교 2급 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집안의 형편이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나는 가족들로부터 항시 그 자격증을 써먹도록 은근한 압박을 받아왔다. 어두침침한 알정구 밑에서 하숙생들이 담긴 찌꺼기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있노라면 무언의 서글픔이 뾰족한 창처럼 내 가슴을 겨냥하고 있는 듯 했다. 어머니가 밥상 밑에서 막 숟가락으로 밥 냄새에 눌러붙은 보리밥을 다각다각 긁는 소리를 낼 때마다 나는 고문을 받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와이셔츠 상자 밑바닥에 넣어둔 자격증을 꺼내어 어느 섬이나 두메산골 국민학교의 선생님이 된다면 우리집 살림 형편은 조금쯤 나아질 게 확실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자격증이 가져다 줌직한 보잘것 없는 안정을 내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사범학교로 보내질 때부터 비웃어왔다. 그 당시 강원도에는 춘천과 강른 두 곳에 사범학교가 있었다. 학비가 면제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이 보장됨으로 가난한 우등생들이 도내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자기 삶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일찍이 포기한 그부들의 조숙한 얼굴에서 나는 어렴풋이 내가 왜 그토록 사범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싫어했는지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교직의 필수과목인 풍금연습과 유의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부들이 가는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내 속에서 고개를 쳐드는 진학의 꿈은 나를 한층 더 반사범인으로 만들어 갔다. 하지만 그 꿈은 제2세의 국민교육을 짊어지게 될 사명감으로 불타는 구부들의 뜨거운 면학열 속에 섞여있어 감쪽같이 의장이 될 수 있었다. 책상 위에 V자 부양으로 펼쳐놓은 영어 교과서 뒤에서 나의 꿈이 2세의 국민교육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을 겨누고 있음을 알아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V자의 삼각 꼭지가 훤히 바라다 보이는 교타구에서 조차도 그러나 나의 부모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딸이 학기 말마다 가져오는 통지표를 유심히 관찰한 끝에 그들은 그 속에서 기이한 현상을 눈치챌 수 있었다. 2학년 2학기 성적표를 받아보고 어머니가 나를 추궁했다. 음악하고 체육점수가 밑바닥이니 이래 가지고 자격증을 따겠니 그 말은 국어 영어 수학점수가 아무리 좋으면 국민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집 형편으로는 아들 하나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족하니 너는 딴생각 품지 말라는 암시이기도 했다. 그 무렵 내 결심을 뒤집어 놓을 뻔한 사건이 생겼다. 시민관에서 전교생이 단체로 관람한 영화 검사와 여선생 때문이었다. 여교사로 분장한 윤인자는 사랑으로 제자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의 단임 반에는 머리가 총명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부지런한 학생이 있었는데 집이 극도로 가난하여 끼니를 굶는 형편이었다. 점심 시간만 되면 그 아이는 슬그머니 교실을 빠져나와 동무들이 도시락을 다 먹을 때까지 혼자 운동장을 배하곤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선생은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자기의 도시락을 그 제자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기를 일련이 하루같이 계속하는 한편 병석에 누워있는 소년의 모친을 도와주기 위해 박봉에서 적지 않은 약값을 떼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여교사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은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마음먹는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사랑의 채찍 덕분에 어엿한 검사가 되었으나 여선생은 건달이고 노릉꾼인 남편을 만나 막고 채며 신음하는 나날을 보내는 처지였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여선생은 우발적인 실수로 남편을 살해하여 법정에 서게 된다. 옛날에 어린 제자와 여교사는 검사와 수인의 입장으로 운명적인 해우를 하게 된다. 말끔하고 단정한 양복차림의 검사가 푸른 수위에 초췌한 중년 여인을 보고 선생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수갑찬 손목을 움켜쥐자 퀴퀴한 곰팡내 나는 장래의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사는 곤경에 빠져있는 스승을 위해 자신이 입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받고서도 도움은 커녕 그가 지은 죄를 논고하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다. 검사의 서리빨 같은 논고가 도도히 진행되는 동안 어두컴컴한 시민관을 가득 메운 예비교사들은 기구한 운명의 희생양이 된 여교사에 대한 미어지는 동정심으로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까지 내가 한사코 기어오르고자 했으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을 그 울음바다 한 복판에서 두 뺨을 적시는 눈물과 함께 갑자기 깨달은 듯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식구들이 잠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소등을 하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자. 나는 식구들 몰래 진학의 꿈을 불사르는 데만 사용해온 촛불로 책상머리를 밝히고 존경하는 유닌자 선생님으로 시작되는 긴 편지를 썼다. 나는 그 편지에다 소월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식구를 슬쩍 인용해 가며 나의 가난한 그부들이 자기 삶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한층 더 높이려는 의도에서 고난의 가시밭길인 사도를 선택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노라고 고백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그 부인 효순의 일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동해에 덤실거리는 푸른 파도가 교정에 탱자울 다리를 적실듯한 바닷가 어느 국민학교에서 미래의 판검사가 될지도 모르는 불우한 소년 소녀를 위해 도시락을 두 개씩 싸고 있을지도 몰랐다. 열흘 동안 무단결석을 해온 효순이 자기 아버지에게 끌려서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나는 뒷문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먼 친척벌이었으나 나는 내심 부젓가락으로 앞머리를 지지고 성적이 꼴찌에서 다섯째쯤 되는 효순을 무척 깔보고 있어 교우 관계를 기피하고 있었다. 나는 뒷문박 대또 위에 걸터앉아 F까지 암기를 끝낸 영어사전을 펴들었다. 차가운 대또에다 체온을 빼앗겨 궁둥이가 시려올 무렵 나는 사전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분이 흐뭇했다. 마치 농부가 밭에서 거둔 곡식을 헛간에 쌓아놓듯이 사전에 심어져 있던 단어들을 머릿속 창고로 옮겨 차곡차곡 갈무리하는 그 일은 나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방에서는 아직도 어른들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었다. 너무 심리하지 마세요 오빠. 이미 엎질러진 분인데 이제 와서 아이를 후드려 팬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서울에 가면 지도새도 모르게 중절을 시켜주는 병원이 있다던데 너무 늦었어요. 철없는 것이 진작 얘기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다 내 풀 차리지 하숙지 어머만 믿거라 하고 감시를 소홀한 탓이었어.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산담. 소문이 안 나게 해봐야죠. 몸 풀 때까지 내가 옆에 붙어있을 테니 나커든 얼른 데리고 서울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얼굴이 버럭해 멍이 든 효순은 학교에다 가짜로 만든 진단서를 내고 포플린 천으로 가리개를 해서 둘로 다는 내 방의 다른 한쪽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다. 나는 효순의 열등한 성적이나 부젓가락으로 지져 마치 커튼을 열담한 듯이 보이는 기묘한 앞머리며 하복을 입을 때면 겨드랑 밑이 노랗게 젖는 그 왕성한 분비물이며 아양을 떠는 듯한 기묘한 걸음걸이에 대한 심한 혐오감과 경멸감을 지녔음에도 포플린 가리개 디에일이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나는 효순의 몸이 조금도 아기를 가진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요컨대 아버지에게 얻어맞아 눈밑이 푸르뎅뎅해진 멍 자국이나 더 이상 부젓가락의 흔적을 볼 수 없는 부스스한 머리 모양을 재하면 그녀의 애모엔 그다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효순은 내가 알던 이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효순은 음을 하고도 신경질적인 침묵으로 자기를 신비스럽게 감싼 채 나의 달아오른 호기심을 묵살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가리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퍼뜩 잠이 깼다. 전등을 켜고 살그머니 가리개를 들춰본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효순의 머리맡에 도인 허여코 긴 무명천 때문이었다. 나는 얼핏 이복동생의 무고로 대들보의 목을 매달아 장화를 죽게 했다는 그 섬뜩한 긴 천을 떠올렸다. 하지만 신음을 멈추고 한층 놀라 깨어난 것은 효순이었다. 효순은 얼른 이불자락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효순이 스스로 몸을 상해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이었다. 꿈을 꿨어. 무서운 악몽이야. 몸에서 신내를 풍기며 효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무서운 꿈? 나는 재빨리 그녀의 말꼬리를 낚아챘다. 눈이 무지무지하게 쏟아지는데 내가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유영을 간다고 했어. 나는 네플리도프 공작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감시하는 검은 제복의 남자에게 애원했어. 가츠샤 네플리도프 공작은 오지 않는다고 넌 헌물을 켠 거야. 라고 그 남자가 비웃는 바람에 나는 격분해서 달려들어 물어 뜯었지. 그 남자의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눈 위에 꽂히며 하얀 눈이 금세 피로 물들었어. 그러자 그 남자가 비명을 치르며 피로 물든 눈 위에 쓰러졌는데 보니까 네플리도프 공작이었어. 가츠샤는 보고 네플리도프 공작은 보니 나는 의아해서 효순의 말을 가로챘다. 넌 그럼 이 책도 아직 안 봤니? 하며 효순은 몸의 이상을 감추기에 배를 졸라맸 있던 무명 무명 천 밑에서 부활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효순에 대한 나의 터무니없는 우월감은 부활로 해서 일시에 무사히 지고 말았다. 며칠 동안 밤새워 부활을 잃고 난 나는 그 감동을 고스란히 효순에게로 옮겨 내 방의 반을 카츠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듯한 짜릿한 흥분으로 들뜨고 말았다.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든 효순은 어려운 부탁이라 전제하고 나의 용기와 모험심을 복도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다. 나는 어머니 몰래 효순의 편지를 책갈피에 감춰가지고 네플레도프 공작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갔다. 붉은 딸기코에 어깨가 구부정한 근시인 효순의 네플레도프 공작을 만나자 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효순으로 하여금 밤마다 신음하게 하는 남자가 점잖다는 점도 놀라우려니와 그가 위험을 지닌 교감 선생님이란 사실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효순의 편지를 건네주는 나를 훈육주임이 금지된 장소에서 적발된 학생을 야단치듯 훈계했다. 나는 얼떨결에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효순의 편지는 오는 길에 찢어서 시궁창에 버렸다. 나는 효순에게 편지를 잘 전해주었으며 곧 해신이 올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효순은 매일매일 애타게 편지를 기다렸다. 나는 네플레도프 공작이 쓴 것처럼 해서 효순에게 편지를 쓸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나에게 당분간 다른 방을 쓰라고 말했다. 그런지 며칠 뒤에 효순이 낳은 아기는 죽었다. 세상에 나서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한 채 조용히 잠자듯이 생명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간 그 아이의 이마엔 예수의 이마에 흐르는 것과 같은 순환의 빗자국이 어려 있었다. 그런지 또 며칠 뒤엔 헝클어진 이부자리를 그대로 펴둔 채 효순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어머니는 효순이 깔고 덮었던 낡은 이부자리 호청과 소문으로부터 효순을 막아주었던 포플린 가리개를 걷어서 빨고 나머지 소지품들을 챙겨 보자기에 쌌다. 나는 어머니를 거들었다. 내 방의 반쪽을 차지했던 효순의 흔적은 간곳없이 사라진 듯했다. 내 목전에서 일어났던 카츄샤의 비극은 그렇게 해서 잊혀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빨래 보자기에 쌓인 풀먹인 호청과 포플린 가리개를 꼬옥꼬 밟고 있는 동안 갑자기 효순의 편지를 찢어서 시궁창에 버린 일이 생각났다. 나는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다. 사도에 대한 나의 열망은 아기의 죽음과 효순의 행방불명으로 급속이 식어버렸다. 새벽역에 어머니와 오빠가 두렁거리는 소리에 나는 잠이 깼다. 하숙생을 더 드릴 방이 어디 어디 있니 안방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는 어머니와 저는 골방에 짐을 치우고 거기서 자고 정혜와 정민이는 다락이 넓으니까 그건 안된다. 한창 부끄러움이 많은 나이들인데 어머니는 집안 형편이 그런 걸 하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요모양 요꼬리 된 줄 고향 사람들이 알면 망신 스러워서 어찌 할까 어머니의 말 끝에 긴 한승과 울음이 묻어나왔다. 뒤늦게 오빠의 심중을 헤아린 어머니는 목소리에 묻어난 울음을 지우려는 듯 일부러 심한 기침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미 서름을 탄 오빠는 왈칵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다. 다 집어치우세요. 전들 그런 궁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머니는 또다시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북받치는 울음을 수습할 시간을 버는 것 같았다. 형편이 그런 걸 누가 모르냐. 하지만 정혜가 말을 들어줄런지 그래 걔들이 다락을 쓰게 되면 사람이 방에 있는데 어디로 들락거리냐? 아들의 눈치를 보고 나서 어머니는 대답을 기다렸다. 오빠가 볼멘소리로 대꾸했다. 밖에다 사다리를 놔야죠. 나는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에 열이 올랐다. 더 이상 피할 수 피할 수 없는 것이 나를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까지 나는 우리집 하숙생들에게 나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은 채 용쾌 버텨왔다. 하지만 다락문 한겹 밖에까지 밀려 들어올 그들을 무슨 수로 피할 수 있으랴. 그것만 해도 참담한데 사다리를 타고 개구멍 같은 다락창으로 드나 들어야 된다니. 아침이 되어도 내 몸의 열은 내리지 않았다. 그것은 심한 독감 증세와 꼭 같았다. 어머니는 내 이마를 짚어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젯밤까지 멀쩡했는데 쌍화탕 먹고 땀을 푹 내야겠다. 내가 아랫목에 이불을 뒤집어쓴 채 앓고 있는 동안 우리집 대문 앞엔 하숙생 구암이란 종이딱지가 내다 붙여졌고 그로부터 얼마 후엔 하숙을 구하는 학생들이 찾아와서 내가 누워있는 방의 방문을 열어보고 갔다. 그 이튿날 아침 오빠는 뚝딱거리며 사다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안뜰에서 부엌으로 드나드는 문앞에 세워져 앞으로 나와 내 동생이 오르내리게 된 물건이었다. 사다리가 거의 완성되었을 즈음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오빠는 동생을 뜰로 불러내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사다리를 충분히 시험해 보았음에도 아파서 누워있지 않다면 오빠는 그 시험을 내게 시켰을 테고 나는 한사코 그의 청을 거절하여 우리는 끝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동생은 순순히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 발을 굴러봐 됐어 튼튼해 끝까지 올라가 보라니까 아야 동생은 타락으로 들어가려다 창틀에 머리를 부딪힌 모양이었다. 동생의 에마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건넌방에 있는 하숙생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내다볼까 봐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입술을 깨물며 나는 머리 꼭대기까지 이불을 뒤집었었다. 등에 차디찬 진땀이 흘렀다. 얼마 전 어머니는 골방을 비우기 위해 그곳에 있던 짐들을 마루로 끌어내었다. 그 짐은 우리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된 학생의 것이었다. 7개월이나 밥값이 밀렸던 그는 어느 날 학교에 간다고 나간 뒤로 소식이 없었다. 같은 방 친구의 말로는 학교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그의 이불 보따리와 책들을 꾸려서 골방에다 보관해 왔는데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전공이 축산학이었음에도 그의 책들은 육법 전설을 의시해서 대부분 법률관계 서적이었다. 그는 남몰래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으로 짐을 나르기 전에 나는 이불 보따리 밑에 깔려있는 책 한 권을 빼내어 책장을 넘겨보았다. 붉은 색연필로 거의 매 페이지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칼젠의 법이론 그것이 이불 보따리 밑에 깔려있던 책 이름이었다. 어느 법학도에 좌절된 꿈을 손에 펼쳐들고 있노라니 사는 데에 대해 오싹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도대체 삶이란 어떤 것이길래 이토록 집요한 진념도 잔인하게 묻어버린단 말인가. 다른 짐들과 함께 그 책은 광에서 시커만 연탄가루를 뒤집었으며 점점 까맣게 잊혀져 갔다. 가끔씩 나는 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사람의 지친 어깨 주위에서 빨갛게 밑줄이 그어진 책 하나가 나비처럼 책장을 접었다 폈다 하는 환영을 복원했다. 하숙생이 입주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치고 있었다. 사다리는 동생이 시험해본 이후로 그대로 있었다. 그동안 두세 차례 비가 왔기 때문에 나무가 젖어 못자국 주위엔 검붉은 녹이 피기 시작했다. 가운데 학생들이 세수를 하러 안뜰러 와서 사다리를 발견하자 주고받는 말 나는 사다리만 보면 올라가고 싶어진다. 그는 국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놀리지 마. 다른 국문과 3학년이 대꾸했다. 놀리다니 이건 순수한 시라고. 나도 시야. 나는 고소공폭증이 있거든. 방 안에서 두 국문과 학생의 시를 엿들으며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타락 창문을 통해 기어나와서 사다리를 내려오는 나를 상상해 보았다. 아니 그것은 며칠 뒤엔 결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두메산골이나 도서지방 국민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저 사다리는 내 앞에서 치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사다리가 그렇듯이 벽돌을 쌓을 때나 지붕을 고칠 때나 높은 곳에 못을 박을 때 이에엔 그다지 소용이 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상에서 보조적 용도로 쓰이면 그만이다. 나는 식구들 몰래 다락에 올라가서 살그머니 문을 닫았다. 거기엔 나의 교사 자격증이 들어있는 헌 와이셔츠 상자를 포함해서 허들의 물건들이 쌓여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고 홍두깨처럼 말려있는 자격증을 꺼냈다. 우리의 망루 내 동생은 종탑이 더 좋겠다고 우겼다. 드나들기가 좀 고약해서 그렇지 일단 들어서면 제법 아늑하고 호젓했다. 고울을 허용한 이튿날 아침이었다. 내 상쾌했다. 내게 일어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밤의 그 무참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엔 내가 미쳐 감지하지 못한 결코 나쁘지 않은 어떤 것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닐까 라고 나는 생각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그것은 차츰 저절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의 망류엔 통풍구이자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손수건만한 창이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빛도 어둠을 밝히는 힘이 되듯이 그 창이 희망 없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나날을 견디는 나에게 바로 그러했다. 그 창문 방향에는 우리 집 안들과 옆집의 앞들 앞집의 딥땀이 옹기종기 경계를 맞대고 있었으며 더 멀리는 지붕들의 파도 너머로 자동차 길이 펼쳐져 있었다. 다락 밑의 부엌에서 연탄가스와 수증기가 뿌옇게 서려있는 작은 부엌에서 반백의 어머니가 얼굴이 빨갛게 익은 채 땀을 흘리며 하숙생의 점심을 짓고 있는 동안 나는 바닥에 엎드려 창이 낮아서 엎드리지 않으면 밖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반쯤 울음에 젖어 그 작은 창문을 통해 햇빛 밝은 풍경을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그러다 보면 나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 이를 대면 채송화와 분꽃과 봉숭아와 다할리아가 피어있는 조그만 화단의 한 기퉁이나 우물 속에 두레박을 드리우고 물을 깊고 있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 나팔꽃 덩굴로 덮여있는 앞집의 뒷담벼락 연탄과 하숙생의 책 보따리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광의 한 구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차라리 아름답도록 무심한 이 세계의 현존 아무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신비스러운 고요에 가 닿은 것 같았다. 나는 절망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 그 고요가 사뿐히 나를 떠받치고 있었으므로 나의 막다른 처지는 따로 하여금 비로소 내면으로 열린 하나의 창을 갖게 해 주었다. 12년이나 연상인 그리고 정반대되는 성격의 남편을 가진 나의 어머니는 자신이 잃어놓은 가정에서 갈망을 다 채우지 못했다.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과 학교로 보내고 나면 그녀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 마음이 바빠졌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내가 어머니를 찾아다 섰다. 소술대문을 지나 중문을 지나 안채의 높직한 대청 앞에 이르러 겁먹은 얼굴로 서 있는 나에게 고운 한복에 쪼글진 단아한 모습의 부인이 일하는 사람을 시켜 곶감이나 육아 따위를 한 보자기 쌓아주게 했다. 너희 엄마 금방 갈 테니 먼저 가라 라고 말해 곶감 먹을 생각에 나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밤길을 되짚어 돌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잠들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밤중에 나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에 잠을 깼다.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가 속치맛바람으로 앉아 버선을 뽑는 참이었다. 야심도 출세욕도 없이 현상유지에 안주하는 평범한 가장과 일남 이녀의 구질구질한 뒷바라지 뿐인 의무의 세계로 다시 끌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는 듯 어머니는 버선 신은 발을 어깨까지 높이 쳐들어 거세게 잡아 뽑았다. 버선이 쑥 뽑히며 발이 방바닥 위로 철썩 떨어졌고 다른 안쪽도 그렇게 하자 또다시 철썩 소리가 났다. 그 무렵 우리가 전세를 주고 있는 현관 옆방에는 금태안경을 낀 40대 초반의 남자가 자그마하고 예쁘장한 여자와 함께 방을 얻으러 왔다. 전세금을 올리자 전당포를 한다는 먼저 세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방을 내놓게 된 것이었다. 큰 길에서 가깝고 방도 크고 이만하면 괜찮겠어. 계약할까? 턱에 흉터만 아니라면 대단한 미남일 것이 분명한 그 남자는 사무라이 같은 짙은 눈썹을 지켜올리며 아내의 동의를 구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희고 곱상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은 약간 신듯한 음성으로 아내가 대답했다. 방값을 적지 않게 올려서 마음을 졸이던 어머니는 얼굴에 주름살을 펴고 그들을 마루로 빠져들였다. 식구는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두 사람 하고 발끝을 흐리며 여자는 하얀 수저고리 소매 속에서 가재의 수건을 꺼내어 콧등을 두어번 작은 작은 눌렀다. 이거 제 명함이오시다. 박상무입니다. 팔꿈치를 손바닥으로 개고 명함을 공손히 건네는 것과는 달리 그 남자의 표정은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명함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난 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고 오빠를 가리켰다. 우리 아들이에요. 3대 독자인데다 믿을만한 친척붙이 하나 없는 처지예요. 이제는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이 되었으니 앞으로 동생처럼 생각하셔서 잘 좀 보살펴주세요. 그럼요. 저도 실온 자손이 귀한 집 자식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며 잘 지내봅시다. 허허. 아직도 손에 붕대를 풀지 못하여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펜떼를 끼우고 계약서를 쓰던 오빠는 자칭 박상무가 내미는 손을 맞잡기 위해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손을 많이 다치셨군. 어쩌다 그러셨소? 직장에서 기계를 만지다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런 그거 어디 위험해서 계속 다니겠소? 옴기듬지 해야지. 네 한번 알아보겠소. 그러고 나서 박상무는 양복 앞섭을 젖히고 노란 금실로 이름이 새겨진 안추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바닥바닥한 새 돈으로 계약금을 치렀다. 두 부부가 돌아간 뒤에 어머니는 박상무가 남긴 말에 솔깃해진 듯 그 사람이 어쩌면 너한테 귀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은근히 기대를 품었다. 그들이 이사를 오던 날은 마치 잔치가 벌어진 듯 떠들썩했다.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살림살이에 비해 이삿짐 따르는 사람이 열 명이 넘었다. 박상무의 아내를 누나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언니라고 부르는 여고생도 있었고 엄마라고 부르는 열 살 난 계집아이와 국민학교 1학년 정도의 사내아이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어머니 또는 할머니라 부르는 쪽머리에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안노인도 있었다. 그들은 전당포 주인이 박아놓았던 못을 뽑아 안마루로 통하는 문을 열어져쳤고 안뜰러 들어와 양동이건 바가지건 필요한 것이면 제것처럼 가져갔다. 학교에서 돌아와 우물가로 세수를 하러 나온 하숙생마다 부엌에 있는 어머니 들을 한듯이 어휴 시끄러워 하고 투덜거렸다. 저녁에 박상무가 귀가하자 집안은 그의 기름진 너털 웃음소리로 한층 떠들썩했다. 환한 불빛 아래 멜빵식 러닝셔츠 바람에 박상무는 가슴까지 빨갛게 술이 피어 안경알을 번뜩이며 높고 들뜬 목소리로 좌중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다. 안뜰에서는 그의 장모가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풍로 앞에서 지글지글 타는 돼지고기를 뒤적이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길을 기울이다 말고 큰 소리로 참견하곤 했다. 어느 날 박상무의 아내가 노크도 없이 부엉면을 열고 나타났다. 우리집 양반이 좀 뵙자고 하는데요. 네가 가봐라. 어머니가 오빠의 등을 밀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다. 돈 주거든 잘 세워서 받아라. 한 시간 남짓 되었을까 오빠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 빙긋이 웃으며 돌아왔다. 그는 술을 단 한 잔도 마셔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박상무가 한미은행에 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대요. 자기 친구가 그곳에서 지점장 대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 내 뭐라던 그 사람이 꼭 너한테 귀인이 될 것 같더라니까 그건 그렇고 잔금은 받았니? 며칠 후에 주겠대요. 회사에 급한 사정이 있어 며칠간 빌려 주었는데 이삼일 후엔 받게 될 거라구요. 하지만 이사오면서 돈도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진작 짐 드리기 전에 잔금부터 챙겼어야 했는데 어머니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볼 사람들인데 그걸 안 주겠어요? 네 너 때문에 참는다만 전세금도 마저 다 안 치르고 짐부터 드리게 한 건 확실히 우리 불찰이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아흐아흐 하는 비명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야릇한 교성에 길을 쫑긋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세수를 하러 우물가에 나와 있던 하숙생들은 일제히 안마루 쪽으로 달려갔다.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잠시 후 그들은 킬킬거리며 안뜰러 되돌아왔다. 선배님 저댁 아주머니는 무슨 병이 있는갑소야. 인마 넌 아직 고추에 장도 안 묻혀봤니? 안방에 정치애교학과 영문가가 서로의 어깨를 쳐가며 또 한 바탕 킬킬거렸다. 사실 열린 안마루 문을 통해 그들이 보고 온 광경은 예설스럽기보다 어딘지 측근하고 서글퍼 보였다. 밤사이 방 안을 그득 채웠던 사람들은 어디론지 다 돌아가고 어두침침한 방에서 여우위에 올라앉아 안경을 벗어 눈알이 두꺼비처럼 튀어나온 박상모와 그의 아내가 딱히 정사를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엉거주춤한 자세로 붙어앉아 남자가 여자를 주무를 때마다 괴상한 교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하지만 아으아으 하는 달콤한 고통이 삭신을 파고드는 듯한 그 소리에서는 왠지 달아오른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흉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박상무의 아내가 멀쩡한 얼굴로 쌀을 씻으러 우물가로 나왔다. 그녀와 마주친 어머니는 민망해서 낯을 피하고 있었으나 그녀는 어머니에게 상냥하고 부침성 있는 투로 말을 건네었다. 아주머니 도시락 반찬은 뭐가 좋아요? 아침마다 귀찮아 죽겠어요. 내가 그 양반 식성을 알아야 말이지.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한 채 셀축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전세금의 반을 차일피일 하면서 두 달째나 미루고 있는 데에 대한 어머니의 불만은 그녀가 미운 꼬투리를 잡힐 때는 쌀쌀 맞다가 오빠의 일로 희망이 보일 때는 넉넉한 아량으로 위장이 되곤 했다. 우리 그 양반 얘기가 아니고요. 저 말이에요. 저. 참 나가는 데가 어디라 했소? 저나 교환국이에요. 내가 벌면서 무하러 남의 집사리를 하오? 뜯기는 데가 많아 좀 채 돈이 모이질 않는군요. 아이들 생활비도 있고. 방이 비좁은 것도 아닐 텐데 왜 애들을 친정에 맡길까? 가시 섞인 한마디를 던져놓고 어머니는 휭 돌아서 우물가를 떠났다. 혼자 남은 아내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는 것일까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가 잊었던 듯이 다시 쌀을 씻기 시작했다. 쌀을 북북 문지르는 규칙적인 리듬에 맞추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노래를 불렀다. 그날 저녁 오빠는 밥상을 받은 자리에서 한미은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쏟아놓았다. 거기는 월급 위에도 석 달에 한 번씩 보너스를 주고 점심값으로 식권도 준대요. 영어만 잘하면 해외 파견 근무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직원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전부 대학 출신이고 미끈한 미녀들이더라고요. 쑥스러워 하면서도 상기된 기분을 감추지 못해 오빠의 얼굴은 소년처럼 붉어져 있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내었니? 볼일이 있어서 찾아온 것처럼 하고 수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네가 그런데 나가면 오죽 좋겠니? 오늘 밤 박상무 들어오는 대로 좀 다잡아 보자꾸나. 못하면 와이로를 써서라도 넣어달라고 해봐야지. 어머니가 교재비에 관한 오늘 떼기 무섭게 박상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잖아도 며칠 후에 지점장 대리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기회에 단판을 지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노라고 은근히 교재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비쳤다. 어머니는 20만원을 빌려왔다. 빌려온 돈은 고스란히 봉투째로 박상무 아내의 손을 거쳐 박상무의 양복 안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교재비를 가져간 박상무는 열흘이 넘도록 가타붙아 말이 없었다.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던 어머니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여 통금 시간이 가깝도록 자지 않고 기다린 끝에 그가 비틀거리며 들어선 기척이 들리자 뒤쫓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동안 떠들썩한 웃음이 오갔음에도 우리의 골방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만 말끝을 흐린 어머니의 표정은 결코 그 말을 믿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럴 즈음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모녀로 보이는 두 여자가 박상물을 찾으며 대문을 두드렸다. 뚱뚱한 몸매에 얼굴이 희고 넙대대한 어머니 쪽은 길지 않은 머리채를 감아 올려 뒤통수에다 핀으로 꽂고 자주색 기통의 한복에다 겨드랑이엔 검은 손가방을 끼고 있었으며 긴 단발머리에 얼굴 생김이 어머니를 쏙 빼박은 듯한 딸은 무릎에서 한치나 올라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름대로 멋을 내려고 애썼지만 어딘지 거칠고 드센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부산서 즈음해가 올라왔다고 전해주이소 하는 박상무 어머니의 말투는 꼭 뭔가를 벼루고 있는 듯한 말이었다. 그 무렵부터는 야근을 하고 정오가 조금 지나서 퇴근한 박상무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얼굴이 단박 창백해지더라고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퇴근하기 무섭게 쓰러져 자고 땅거미 질 때서야 일어나는 박상무 아내가 그날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경황없이 들락날락 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친정 어머니가 돈 주머니를 허리에 묶은 채 달려왔고 군 복무직인 그녀의 큰 동생도 어디선가 달려왔다. 그런 중에도 아이들만은 얼씽거리지 않았다. 그들의 방에서는 결전을 준비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깃속말과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긴장감만 고조될 뿐 밤이 이슥하도록 박상무는 돌아오지 않고 또 그를 찾아왔던 모녀도 나타나지 않았다. 새벽 3시쯤 이었다. 연탄을 갈기 위해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연탄 광에 불빛이 환했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축대 밑에 고요히 잠든 봉숭아 화단을 흔들어 깨울 듯 강렬하게 비추고 있었다. 엄마 내가 갈텐데 왜 일어나셨어요 하며 광으로 들어가려던 나는 집게에 연탄을 집어돌아서 나오는 박상무 아내와 마주쳤다.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그녀와 나는 가볍게 스치기만 했을 뿐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친 적이 없었다. 내가 당황한 것은 그녀를 어머니로 착각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울어서 눈두덩이 소복한 그녀는 나를 보고 웃는다고 미소를 지었는데 나에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휘청하는 이상한 현기증이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가 싶더니 집게에서 연탄이 빠지며 우리의 발밑에서 팍싹 부서졌다. 눈에는 눈물이 핑그르르 도는데 그녀가 활짝 웃으면서 나 치했어요. 아주 치했다고요. 했다. 그녀를 쳐다보는 동안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고통과 기쁨으로 가슴 밑바닥까지 떨리는 듯했다. 그녀가 빈 집게로 부서진 연탄을 집으려고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나는 문득 내 몸을 짜르르 괴뚫고 지나가는 기묘한 전율에서 깨어나 그녀의 연탄 집게로 새 연탄을 집어주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나는 한자리에 오랫동안 붙박인 듯이 서있었다. 이튿날 그녀는 쉬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누워있다고 했다.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친정 식구들은 아침이 되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다. 점심이 지나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미음을 끓였다.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흐르는 흐르는 감추느라 고심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속내 근심을 털어놓았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새를 잘못 준 것 같아. 하지만 굶고 누워있는 걸 보고 가만히 쓸 수야 없지. 머릿속에서 바람같이 내닿는 생각을 쫓느라 나는 어머니의 말을 깃등으로 흘려보냈다. 기회를 봐서 그녀의 방연탄을 갈아줄 참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부산서 상경한 두 모녀는 뜻밖에도 박상무를 앞세우고 다시 나타났다. 박상무 일가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5분도 채 못 태어서 였다. 어머니 누가 니 어매란 말이고 투박한 사투리로 모질게 면박을 주는 그 전화 교환수는 맨발로 우리 집 부엌 문 앞에 나타나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 좀 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녀는 어깨를 와들와들 떨면서 자기네 방으로 되돌아갔다. 그녀의 부탁을 받은 어머니는 날듯 달려가서 친정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그들의 방문 밖엔 차츰 더 많은 신발들이 모여들었다. 고무신과 운동화와 구두와 하이힐과 구나 따위들이었다. 조군이 조군조군이 말하기요 하고 아내의 친정어머니도 나직한 음성으로 만만치 않게 응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무슨 말로 내 아들을 꾸득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식과 옆연내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몸이라 듣자하니 자식까지 딸린 주제에 무슨 염치로 남의 앞을 탐내노. 아이코드기다니 누가 할 소린데 그러기요 본인들을 제쳐놓은 이스름에서 시작된 싸움은 급기야 본인들의 막고함으로 번지고 험악한 막고함 끝에 무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다가 소리높이 소리높이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10월 상달로 접어든 으스스한 밤공기를 뒤흔들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지금 도대체 몇시야 몇시 남 생각도 좀 해야지 이 집에 자기들 혼자 사나 그것은 어머니가 박상무에게 걸었던 기대를 스스로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기도 했다. 부질없이 헛된 희망의 사슬을 풀어버린 어머니의 매서운 결의는 미친듯이 흥분한 그들을 일시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쥔 때게 폐에 끼치지 말고 우리 길 건너 여관으로 갑시다 라고 목소리를 낮추어 조심스럽게 말하는 박상무는 이미 빠딱빠딱한 새 돈으로 계약금을 치르며 거드름을 피우던 때의 그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박상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박상무의 발길이 끊기자 전화국에 다니는 젊은 미망인은 퇴근하는 길로 곧장 친정으로 가서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박상무가 있을 때는 얼씽거리지 않던 아이들이 늦은 시각에 또는 아침 일찍 엄마의 심부름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오곤 했다. 한동안 그들의 집안 속사정을 관망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오빠에게 아무래도 안되겠다 라고 빨문을 열었다. 취직은 이제 틀린 거고 어물어물 하다간 돈까지 떼이게 생겼다. 박상무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든지 직장으로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해봐라.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자기의 호두뼈를 만지작대고 있던 오빠에게 어머니는 빨랫거리를 손질하며 당부했다. 오빠는 벌떡 일어나며 에이 더러운 세상 에이 족같은 세상 이래가지고 살면 뭐해 라고 큰소리로 울분을 터뜨렸다. 요 몇 년 사이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의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그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얘가 왜 이래 진정해 앉아 어머니의 음성도 절망과 환멸감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박상무의 직장으로 찾아간 오빠는 더욱 나쁜 소식을 가져왔다. 그의 명함에 적혀있는 제1불산이란 무역회사는 벌써 5개월 전에 부도를 내고 문을 닫은 상태나 다름없더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 고의로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거라고요. 한미은행 지점장하고 친구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설마 그것까지야. 지점장을 찾아가서 박 아무개씨 심부름 왔다고 하니 그런 사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명함을 꺼내 보여도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사기꾼인 박상모와 그 일을 방조한 이네 엄마 어머니는 전화 교환수인 삐망인을 그렇게 불렀다. 어떻게 혼내주나 부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매울 길 없는 공허감을 노래로 달래며 그녀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아래층에 내려가면 무엇을 하거나 옆 얼굴에는 그녀의 방이 느껴졌다. 그 방 방에 비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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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상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밤이 되어도 창문은 캄캄했다. 나는 우리집 연탄을 훔쳐다가 그녀의 아궁이에 넣어주곤 했는데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니 신경이 적지 않게 쓰였다. 뿐만 아니라 채를 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